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 82.7세.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운동이 안성맞춤. 세계인이 주목하는 통통 튀는 소프트 테니스의 매력.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 황금나침반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소프트 테니스장. 입성하자마자 활활 넘실대는 에너지. 오는 9월 3일에 열리는 제17회 안성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대회의 국가대표팀을 만나봤습니다. 세계 선수권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남미, 다 통합회, 아프리카까지 출전하거든요. 소프트 테니스의 최고 권위있는 대회라고 생각했으면 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5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최강을 가리는 국제대회. 한국은 지난 16차례 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 금메달을 따냈답니다. 1883년에 김옥근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도입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소프트 테니스. 정부에서 소프트 테니스로 계칭하며 생활체육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소프트 테니스의 위상을 드높을 기회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데요. 17회 세계 선수권 준비 과정에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리몬되는 걸 싹 다시 한 겁니다. 국제 주격에 맞는 클레이코트가 인상적인 이곳에서 선수 20여 명이 헛둘 헛둘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답니다. 소프트 테니스 국가대표팀 김태민 선수. 소프트 테니스랑 일반 테니스의 차이점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공의 재질이 다르고요. 보시다시피 고무로 된 재질이어서 공이 말랑말랑해서. 과거엔 연하고 부드러운 고무공을 사용하는 소프트 테니스를 연식정구. 간단한 경식공을 사용하는 테니스를 경식정구라고도 불렀다죠. 라켓 크기도 보시면 테니스 라켓은 일반 저희 소프트 테니스 라켓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거든요. 약 50근원 정도 가벼워 손목에 오는 부담이 적다고요. 파루스 퀴즈은 지금 어떻게 되요 선생님? 보통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9월에 있을 세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그래도 저희가 다른 나라라도 선수들을 상대로 이겨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 원을 통과시켜라. 도전. 도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 사뿌리. 골인. 아니, 뭐요? 미션이 너무 쉬웠던 게요? 이번에는 작은 종이컵 맞추기로 미션 변경! 과연 이번에는? 이야! 이야! 멋있다! 멋있다! 넌 거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팡팡에서 성공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시합에서 이겼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짜릿했어요! 팡팡 튀는 소리를 내며 한참을 이어지는 랠리에도 여전히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폭죽 터지듯이 그런 빵빵 하는 소리가 좀 나서 좀 듣는 사람, 보고 듣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린 나이부터 나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까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톰톰 피고 팡팡 때리는 매력이 짱이에요!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은 저녁 6시가 되어야 끝이 났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고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안 힘들어요? 그래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돼요? 네! 어떤 게 잘 안 돼요? 네! 보고 있잖아, 근데 틀어봐요! 카메라 의식한 건 아니고? 아, 활짝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울려야죠, 시험 때까지! 좋은 성적을 거둬 소프트 테니스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번 대표팀에 처음 운이 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경험도 적고 하지만 이렇게 노력했던 땀방울만큼 좋은 결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매달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프트 테니스! 화이팅! 그날 저녁! 한성 소프트 테니스 구장의 불이 여전히 밝게 켜져 있는데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구장에선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ひとつ! 나이스쁠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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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4시입니다! 37. 160. 반성여중 3학년 6반 등가인입니다! 6학년 1반이에요. 57. 많이 힘드세요? 네? 많이 힘드세요? 저희 재미야 하는 분이 있네요! 선의의 대결진인 이들의 정체는 소프트 테니스 동호인들 친구 나이가 어떨 때 좀 재밌어요? 어른들이랑 해서 이겼을 때 재미있어요 그럼 이 소프트 테니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공이 팡팡 터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의 효율도 많이 적고 그리고 공도 가볍고 부상의 위험도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적인 경기장이 자리 잡은 덕에 안성시민들은 학교에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프트 테니스를 즐겨 친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누가 제일 어려워요? 나 캣이 없을 때에는 천진난만한 두 소년 하지만 라켓을 들면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몇 학년이에요? 저는 5학년이고 2층은 4학년 저는 4학년 선수로 할 줄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고 만만히 봤다가 두 선수의 실력 앞에 무릎을 꿇은 이들이 한 트럭이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돼요? 애들이 저희보다 더 잘해요 왜요? 엘리트 선수들이라서 학교에서 꾸준히 훈련을 받고 있어가지고 동호인들과를 더 잘 쳐요 일찍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아이들은 운동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코트 위에서 누구보다 에너지 팡팡 원, 세로 지금 계속 점수 지시고 계신데 어때요? 아니 너무 잘해요 저희가 못 이기겠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겨요 동호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근 30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가한 건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각 학교마다 동호인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산지에 계실 수 있어요 소프트 테니스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지역 내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안성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참석하시는 쪽이에요 예전에는 제일 생소한 종목이었다가 관심을 갖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이들과 부모, 조부모까지 온 가족이 건강하고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소프트 테니스 한여도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뛰는 운동이잖아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애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게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이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후 6시에 시작된 동호활동은 밤 10시가 돼서야 마무리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게 있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코트 정리하고 있어요 왜 정리해요? 저희가 쓴 코트는 저희가 정리해야 돼요 소프트 테니스가 가장 즐겁다는 안성의 꿈나무들 오늘 흘린 따위 장차 값진 보상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예요 안성수촌 지다영 선수처럼 멋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소프트 테니스계의 조코비치가 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이름을 널리 날리고 싶어요 화이팅! 우승! 소프트 테니스! MZ부터 어르신까지 다 모여라 다가오는 가을엔 여러분도 소프트 테니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